그 역할에서도 러블리한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는 드라마 청춘시대로 여러분들 뵀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시상식 참여하는 것도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긴장되는데 이렇게 비우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만희입니다 영원의 여신이시죠 우리 배우 소윤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신 박세영 양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 진짜 처음 아니에요 저 진주 소시잖아요 네 사랑의 하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배우 소윤씨 네 아름다운 여신 우리 박세영 양입니다 네 네 네 네 자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쏘세요! 네. 아, 좋습니다. 많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두감이버즈로 하겠습니다.